아무튼 그저께 얀센을 맞았어요 목요일 I got vaccine two days ago and have been taking the rest 그래서 그저께 백신 맞은 다음에 이틀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했죠 뭐 이게 괜찮은 듯 하면서 또 막 그 느낌이 와요 막 몸이 이상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뭔가 이제 몸에 근육통이 괜히 오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백신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내가 그냥 집에서 누워있어서 그런지 그걸 알 수가 없는 정도예요 아침에도 머리가 아팠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또 괜찮네 그래서 지금 어? 또 괜찮네 철벙 켜니까 다시 뭔가 머리가 아파질랑 말랑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오이 쉣 새벽에 저도 정기장판 틀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어예 뿜뿜뿜 또 운이 없는 콤보인데 백대시를 그냥 죽어라 할게요 백대시 백대시 짬바리와 백대스만 쓰겠습니다 백대시 백대시 짬바리 쓰겠습니다 어? 이타 안 했는데 잽하면 되죠 여기서는 잽 아 노게이 노게이 아 사기기술 영각하면은 나 들키맞고 죽을텐데 오우 시리어슬리? 아니 점프를 할 걸 알고 기상킥 했는데 어떻게 오우 쉣 아니 점프를 할 줄 알고 저거 잡을려고 기상킥을 한건데 목숨간 영각 나쁘지 않아 아 조아연 토스업 쓰고 한 번 들었어 그냥 몰라 프레임이 그런거 몰라 조아연 조아연 이게 아쿠마한테는 원잽만 하는거야 이런식으로 왜? 거기서 점프 나가려고 하거든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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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몰 여기까지 쩝 쩝 아 오오오오오 아 바로 이거죠 한 번만 아 쏘리 아이고 테켄 세븐 아이고 테켄 세븐 으으으흐 앙 아쿠마 룩 스파 매 나쁘지 않아 구가 없어 아유 바로 생겼네 아잇 좀 너무 한거 아닌가 으음 상당히 너무 하다 생각이 들어요 빠밤 10이 안되나보네 그냥 앉아계세요 언젠간 막혀요 어이 나 죽었다 빰 빰 콤보 비디오 오 콤보 비디오 오 오 나쁘지 않아 우와 멋있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저 내가 플러스 프레임 아닌가 아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오 쉣 여기까지 때리고 가만히 있어야 겠다 이거 영각 쓰면 안되는데 노 다운트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거 영각하면 죽어버려요 나이스 오우 자 오 아이오 엘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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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아파서 침대 일어나는데 엘들링 해서 유튜브에 딱 뜬거야 눈을 의심했죠 내가 지금 너무 이게 부작용인가 내가 원하던 것들이 떠오르는게 부작용의 하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뜬거야 오 그리고 1월까지라고? 1월까지 잠수를 타고 수면제를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두근두근거려 에들링 리얼리 루킹포이트 해 베리베리 나이스 게임 가이즈 에블바리 고르 플레이 에든링 이 대신 테크엠을 게임하지 않아 아 노미상 아쿠마상 리 마쿠마 쏘스트롱 아유 마쿠마 가만있지 않네 잠깐만 뭐야 세키로? 아 세키로는 월스트는 아니지만 세키로는 즐거웠는데 노비상? 노비상 오이 쉣 나이스 소림캔 나쁘지 않아 아쿠마 리얼리 아 쏘리 안닿네 아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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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유리한거야 여기서 영각 쓸 수 있어요 이제 영각 쓰자 어 괜찮아 괜찮아 영각 써도 돼 영각 써 한번 더 해 그냥 개념이 없어요 장풍 쓸 수 있는데 영각 써 한 번 더 해 아 잘맞아요 나이스 아잘맞아요 나이스 오히려 딜캐를 내가 저렴하게 맞은거야 쫄면 안돼 이게 매치업이 아쿠마 대 드라는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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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잖아요 솔직히 말이 안되요 왜 영각 막히고 다른게 말이 되냐 오른쪽으로 막히고 저렇게 많이 달고 말이 안돼 아쿠마라는 캐릭터는 좀 너무한 면이 있어 근데 쫄면 안돼 아이고 어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기고 있죠 그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쿠마한테는 뭐야 이거 오 나이스 리액션 오 나이스 리액션 아 이거 왜 안풀리는거야 오서 짬바라기 전에 짬바라기 전에 커킥 자 여기까지 점프하면은 점프 점프하면은 점프 안하나 토 토 토 토 완벽한 전략이구만 맞아둬도 돼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방대는 목숨로 걸었어요 존중해줄 필요가 있어 아 여기까지 그만 더하면 위험하죠 뭐야 이거 쌤 오른너퍼냐? 어 나이스 아 이거는 완벽히 졌네요 꼬장 꼬장을 피워야 돼 꼬장 꼬장 그냥 안 죽어 꼬장 어떻게든 아 잘했어요 이 정도면은 기가 또 두개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는 부스트 헬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VL을 한 써보자 써봐야 되지 않을까 VL을 각을 줬거야 꼬장을 피우다가 꼬장 왜어어 이 정도면 너무 많아 이 정도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말이 되는 게임인가 제가 뭐 잘못했죠 어휴 깜짝이야 여기까지 오이 쉣 콤보 저렴하게 때려주고요 여기까지 오 목숨을 걸었어요 부스트 해버 써야되는데 이제 0값은 안 쓸게요 노 다운투 다운투 대신에 나는 온다 온다 짠발리다 아잇 온다 온다 다운투 대신에 나는 토스업과 짠발로 어 흘렸잖아 너무 빨리 흘렸나 어 좀 맞아줘야겠어 오 깜짝이야 오 나쁘지 않아 상당히 나쁘지 않아 와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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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 포인트 마이 헤데이크 윌 리턴 마이 헤데이크 얼레디 리턴 아 저거를 파이어 볼을 킹볼을 이렇게 땡겼어 했는데 오 실화냐 노딜러에도 점프가 되는구나 그럴만하죠 음 당황스러워 음 좀 아프다 투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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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아 얘 안 맞고 흘리시네 흘리면은 더 크긴 더 많을 수 있어요 자리 막는게 좋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위험한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 오 오프라스 어 길어 아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야 딜레이가 없어 저게 말이 돼? 톡 호허하하하 와 과감한 낙곱을 쳐볼까 낙곱을 치면 안되는데 와 안치기 잘했다 오 오 조아연 와 오 와 깜짝이야 콤보가 왜 안맞지? 콤보가 왜 안맞지? 콤보가 왜 안맞지? 콤보가 왜 안맞지? 오 오 아름다워 뭐라고? 어 아쿠마 리얼리 나이스 뭐야 이게 드라가 로우보다 좋은 캐릭터 아니네 그래가지고 아니 로우가 더 좋은데 그건 아니라고 냉정이 말을 해줬죠 데베진 얘기하더라 그래 데베진 얘기 신나서 하더라 데베진 사운맵 해가지고 콤보 때리고 뭐하면은 데미지가 뭐 75 나오던데 막 이런 얘기가 하던데 사운맵 해가지고 해본적 두번쓰면은 그래서 제가 또 냉정이 얘기해줬죠 데베진 사기 캐릭 맞다